진짜 맛집들은 사실 아주아주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게 맛집일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오히려 구전 안 유명한 좋은 집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집이 좀 더 진짜에 가깝죠. 그런 집에 갔을 때도 확 잡은 끈은 그런 맛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진짜 맛집들은 은은하게 깊은 맛을 내면서 질리지 않고 몸에도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류의 음식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싸지 않게 제공을 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오디오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품들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몇 가지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완벽한 오디오 대 즐거운 오디오 과연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적합하고 좋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 혼자 재밌게 오디오라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들과 샵을 하면서 만나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본인의 취향과 여기에 맞는 것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리했고 당연히 타당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좀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완벽한 혹은 완전한 혹은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좀 높은 수준의 딱 들어맞는 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즐기고 영위해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높은 수준의 기대, 시간, 돈, 노력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확률이 딱 들어맞게 될 확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즐기면서 가야 했을 때 이 둘을 꼭 떨어뜨려서 지금 저희가 주제를 잡긴 했습니다만 즐기면서는 이 완벽한, 완전한 혹은 최적의 딱 여기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걸 즐기지가 잘 않는 선에서는 여기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오디오 쪽으로의 포인트를 좀 더 두시는 걸 추천드리는 겁니다. 100만원에서 최고의, 300만원, 이 스피커의 최적의 매칭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환경 내에서의 최적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 좋아요.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즐거운 오디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첫 번째, 기대를 좀 내려놓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너무 높으면 만족이라는 게 도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인데요. 굉장히 대단한 영화가 블록버스터 엄청난 영화 개봉했다고 하면 소문이 자자해지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자주 안 보시는 분들도 대단한 영화인데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기대를 잔뜩하고 봤는데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만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때가 기대가 너무 컸을 때라고 저는 좀 전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양말 같은 거 게다가 OCN 같은 데서 듣도 보도 못했던 영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힐끔힐끔 몇 번 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안 유명한데 나의 인생 영화가 되는 케이스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음에 만들 만한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오디오. 오디오 생활은 기본적으로 혼자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6, 7년 차 오디오 생활을 했지만 한 20년 정도는 제가 혼자 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제가 카페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해보고 유튜브도 하고 이제 샵을 최근에 운영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디오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랬더니 훨씬 더 느껴지는 바가 많고 또 즐거운 단계로 더 깊이 즐거운 단계로 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모디오디오라는 카페에 다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거의 덧글을 안 달아드리는 경우가 거의 대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무프릴로 남아있는 이런 게시물도 없어요. 거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천명이 되지 않는 그런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모디오디오 카페를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질문이든 뭐든 제가 성심커미껏 답변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좋은 분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디오 카페가 되겠고요. 오프라인에서의 모임 같은 걸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같이 하는 것도 같이 하는 즐거움이고요.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비싼 게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싼 게 저렴한 것보다 더 좋은 건 당연하죠. 하지만 비싼 게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지금 가용할 예산이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비싼 게 최고라고 해서 500만원짜리를 사게 됐을 때 어떨까요? 200만원은 그 정도 융통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럴 때가 저는 안 좋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무겁게 다가와요. 천만원짜리 앰프가 나는 지금 300만원짜리 앰프 사려고 했는데 천만원짜리 앰프를 누군가가 900만원, 800만원에 준다고 하면 무리해서 사고 싶겠죠. 그 파워 앰프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최고다. 유명한 건 나름의 그 이유가 있어요. 존재 가치가 있고 유명하게 도달할 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꼭 좋은 소리 때문에 유명해진 건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오디오를 하면 할수록 저는 느끼고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절반, 절반의 반의 반값으로 유명 기종과 대등한 자웅을 겨루는 기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닫고 그것들을 찾아가는 즐거움, 이것들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의 오디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아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멋진 디자인이 최고다. 디자인 좋은 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이 주황점이 된다고 하면 즐거운 오디오와 거리가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자랑하기 좋은, 보기에 좋은 오디오인 것이 즐거운 오디오하고는 같은 가격에 디자인이 좋다고 하면 소리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이론입니다. 당연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산이 중하위 예산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무한대인 경우는 추가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돼요. 오히려 최적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멋진 디자인을 최1순위나 3순위 위쪽으로 상위에다가 놓게 됐을 때 즐겁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완벽한 상태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세요. 당연히 중고로 판매할 수도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기스나 모서리 이렇게 까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들보다는 당연히 없는 게 훨씬 더 재판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기는 하기 때문에 당연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비중을 그러니까 완벽한 걸 사야 되니까 상태가 좋은 걸 사야 되니까 비싼 쪽의 것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들 모서리 좀 나간 것 외관이 좀 지저분한 것 이 정도는 본인이 닦아가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감수하고 갈 수도 있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되게 부담 없는 아까 비싼 걸 사서 짓눌린다는 말씀을 했는데 오히려 시세보다 문제점 때문에 더 저렴한 걸 사서 마음이 좀 편한 그럼 저도 얘를 편안하게 다룰 수가 있게 되는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에 있었던 건데 나는 아껴줄 거야 하지만 나도 그렇게까지 애지중지해 가면서까지 하지 않는 이런 것도 굉장히 즐거운 편안한 즐거움이라기보다는 편안함에 좀 더 가깝겠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가격만 그 상태에 따라서 가격만 차등이 잘 돼 있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이 사기도 합니다 너무 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인기가 낮은 건 맞고요 가격이 그것이 반영이 돼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큰 부담 없이 즐거운 이 맛도 즐기고 식도락 같은 거예요 오디오도 그래서 된장찌개 잘하는 데 있다는데 된장찌개 잘하는 데도 한번 가보고 안 유명한 맛집이 아닌데 입소문으로 진짜 맛집들은 사실 아주 아주 그냥 검색하면 나오는 유명한 게 맛집일 경우가 잘 없잖아요 오히려 구전으로 내가 어디 한번 가는데 그냥 들려봤는데 갔더니 정말 나에게 너무 잘 맞는 거라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나 지금 태백인데 여기 좋은 거 어디 그러면 맛집 많이 다니신 분들한테 말하면 안 유명한 좋은 집을 추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집이 좀 더 진짜에 가깝죠 그런 집에 갔을 때도 확 잡아끄는 그런 맛으로 간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진짜 맛집들은 은은하게 깊은 맛을 내면서 질리지 않고 몸에도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류의 음식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싸지 않게 제공하는 곳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오디오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제품들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열정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한도가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큰 부담 없이 큰 기대 없이 이렇게 오디오를 해나가다 보면 그 제품을 리뷰를 봤더니 이런 스타일일 것 같으니까 나한테 딱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높은 기대시를 했을 때는 실제로 그게 상당수의 부합을 하는 규정을 만나더라도 좀 그 가치를 그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바라봤기 때문에 전체의 가치를 좀 잘 못 볼 수도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오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소리가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인상 고역이 어떻고 초고역이 어떻고 전 리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결론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합에 대한 소리가 어떤가 내 취향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좋은 소리라 인정할 수 있는 소리다 누구에게 이런 분들에게 되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제약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잘 버무러지면서 어떠한 하나의 기종 간 스타일과 또 앰플하면 매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인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런 환상적인 제품들을 저는 아직은 보지 못했고 있다라고 손 치더라도 굉장히 고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포인트를 두고 가시게 되면 그것 또한 충분히 의미 있고 좋습니다만 오디오 생활이 약간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적의 최고의 완벽한 딱 떨어지는 여기보다는 한 칸 낮지만 오히려 더 오랜 시간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즐거운 행복한 오디오라는 것에 대한 추구도 대체적으로 말이 많이 이루어진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이버 오디오 카페도 한번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저하고의 결이 안 맞는 것도 아니고서는 유튜브에서도 댓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즐거운 오디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하면서 우리의 취미생활 또 특히 저는 은퇴 이후의 오디오 생활이 정말 최고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까지 아주 즐겁게 오디오 생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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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